3, 2, 1, 2, 1 자 여러분 오늘은 제가 이렇게 오랜만에 또 교복을 차려입고 놀이공원을 제대로 이제는 진짜 오늘은 정말 놀이공원을 즐기기 위해 지난번에는 제가 다섯 단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씻어놔주세요 아 네 아 잘하시던데? 오늘은 진짜 이 에버랜드를 정말 누구보다도 재밌게 즐기기 위해서 왔습니다 놀이공원 잘 타시던데? 아 저 뭐 그냥 뭐 지하철 타듯이 타요 일단 에버랜드 하면은 베스트가 있어야 해서 진짜 유명하신 분이 있거든요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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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, 2, 3 체인 렛츠키니크 키타람입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뭔가 본 듯 안 본 듯 약간 좀 아리송하네요 조금 오늘은 티타남 소울리스 주안 소울리스 주안 아 감사합니다 영혼 어디 갔어요? 아 영혼은 원래 없었습니다 티타남은 왜 티타남이에요? 저희는 이제 대표 시설인 티익스프레스가 마침도 바로 뒤에 있는데 티익스프레스 타주는 남자 혹은 남매 그래서 티타남입니다 아 티타남? 소울리스 주안은? 그러게요 말 그대로죠 진짜 정말 영혼이 어쩌네 하는 게 할 것 같아요 아주 오늘은 노는 거죠? 갑자기 막 장화 신기고 막 이런 거 아니에요? 아 예 언제 그렇게 당해졌어요? 그런 거 아니죠? 당했다기보다는 그냥 원래 이런 정도 날씨 이 정도 온도에도 사람들이 이걸 좀 타나요? 지금 3속도가 넘어가고 있는데 시원해 보이지 않습니까? 바람을 가르면 더위를 식히는 거죠 어디로 가나요? 일단 바로 대표 시설 맛부터 보셔야죠 아 네네 얼마나 잘 타시는지 제가 또 확인도 할 겸 에버랜드에서 즐길 자격이 되시는지 저는 그냥 뭐 바이킹을 책 읽으면서 타는 사람이에요 아 그 짤 오케이 좋습니다 티익스프레스로 해서 가시죠 저게 티익스프레스예요? 맞아요 아 이거요? 네 티익스프레스 아니 이게 약간 어색한 거 아닌가 약간 뭐 지하철 타는 사람한테 소감 물어보지 않잖아요 티익스프레스가 최고 높이가 56m예요 그 사람이 가장 무서운 높이가 11m라는 걸 다 부정해 드릴게요 아 아니 실망하실 거 같은데 나 너무 리액션이 없어가지고 진짜로 여러분 간단하게 제일 클라이멘트인 첫 라카 구간 때 손 들고 타기 없어 손 들고 타기? 아유 뭘 손정바 잡으면 하긴 아 너무 쉽죠 이거 너무 쉽죠 네 어? 똑바로 뜨고 똑바로 뜨고 보통 몇 번째 구간이 제일 하이라이트 구간이에요? 저희 티익스프레스는 딱 처음 떨어질 때 아 그게 제일 하이라이트예요? 56m 정상 77m 아 거기 거기 출발합니다 오케이 오케이 레디 택시 굿 시원아 바라벨 자 레츠고 아 저 흑택이 보이죠 야 높긴 높네 조금씩 무서우신 거예요 아니 아니에요 감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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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행이다 다행이다 높아서 다행이다 그냥 뭐 지하철 타듯이 타요 아 잠깐만 이게 올라가는 거 속도가 꽤 빠르네요 어 여기서 한번 놀라시는 포인트죠 오 원래 이게 덜덜덜덜덜 그렇지 56m 정상입니다 바른 자세로 공기 적고 물 적고 공기 적고 야 여기저기저기저기저기저기 가즈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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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택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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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똑바로 뜨고 택시 괜찮으세요? 택시 조삼 디츠로 خ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고생했습니다 그냥 뒤에서 타자 괜찮으세요? 내가 정말 리액션 참고 참아야지 정말 생각을 진짜 이거 진짜 1도 과장 안 했어 진짜 어떻게 되신 거예요? 네?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? 보통 그 롤러코스터는 속도가 일정하다가 돌고 이런 거잖아요 얘는 막 얘 미쳤어 자 많이 먹겠습니다 잘 드십시오 와우 잘 먹으신다 돈까스를 미리 썰어놓으면 안 되는 거 알죠? 그.. 백종원 선생님의 그 말씀 이게 사람이 물어봤어요 이걸 미리 다 썰어놓고 먹어야 맛있나? 아니면 먹을 때 썰면서 먹어야 맛있나? 그래서 백종원 선생님께서 썰면서 먹어야 사람들이 안 뺏어먹는다 썰어놓으면 다른 사람이 가져갔더라고 네 내가 썰고 한 소고 한 소고 먹어야 해 이사 온 거예요? 이사 온 거예요? 작년 2월인가 3월 전 영인토박입니다 아 정말요? 네 23년째 살았습니다 오 저는 또 말투에서 느껴지시겠지만 서울토박이라서 어디 말투일 수 있어? 출처를 할 수 없는 말투 같은데 경상남도 진주 라는 곳에서 왔습니다 아 역시 에버랜드 오면서 용인 처음 와봤어요 되게 살기 좋은 동네더라고 맞습니다 용인 좋아요 용인 최고 그러니까 우리 집 오 은희 형님 집이 있다 은희 형님 집이 있다 은희 형님 집이 궁금하다고 아 너무 사적인 질문이라서 어떤 사적인 질문이신가요? 사실 슈퍼주니어라는 그룹이 제 세대잖아요 아니 저 94년생입니다 여러분 어 어머 그쵸 94년생들 텔레비에서 보던 분들을 텔레비 같이 이렇게 겸상을 하고 있는데 텔레비라고 하는 건 텔레비라고 하는 건 무슨 아닌 것 같은데 아이돌이라는 생활이 좀 어떻습니까?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데 저는 잘 맞아요 저는 재밌고 사람들이 막 감수해야 될 것도 많고 힘들고 막 그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물론 있지만 저는 이렇게 살다 죽고 싶어요 딱 역성이 맞는 그냥 그냥 적당히 사람들이 이렇게 좀 알아봐 주고 응원을 한 마디 해주고 응원을 한 마디 해주고 이런 게 그냥 전혀 안 불편해요 오 와우 네 관종일 수도 있어요 은희 형님 궁금한 게 어떤 게 궁금한 게 궁금한 게 저는 연예인과 일반인의 약간 어떤 그 경계 있잖아요 아 그쵸 보이나는 그런 분들의 이 삶이 좀 더 궁금해요 아 나름대로 저희 에버랜드 아이돌이거든요 아까 보니까 엄청 엄청 알아보시더라고요 어 그러니까 그런 게 분명히 아직 적응은 뭐 좀 아직 안 되셨을 텐데 아 그쵸 이게 처음에는 아예 부끄러워서 막 쳐다도 못 보고 그랬는데 응 이제는 그래도 눈 마주치다가 응 카메라 대고 계시면은 응 갑자기 약간 좀 관종처럼 한 번씩 해보고 있고 그렇지 가르비스마 이런 거 네 갑자기 막 이러고 있고 막 그러니까 회사 소속은 없으신 거죠? 저희는 에버랜드 소속입니다 네 아 그렇게 되는구나 어 그러면은 만약에 광고 찍고 했던 것들이 원래 또 그러니까 직장인이 현실이에요 이게 그럼 일하러 일하러 왔으니까 일 얘기하는 거죠 아니 왜냐면 이게 궁금하잖아 인플루언서분들은 연예인들은 이제 약간 수익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이분들은 또 수익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잖아요 궁금하잖아요 그게 또 근데 좋다 인플루언서 에버랜드 얘기 좀 할까요? 에버랜드는 연 매출이 어떻게 되나요? 아 모르겠네 다들 로리기 로리기고 타보고 싶은 거 약간 시원한 거 지금 너무 더워가지고 아시죠 그럼 더 시원하게 하는 거는 아마존 제가 또 확실하게 랩을 이제 배우실 거잖아요 네 제가요? 네 잠깐 귀 좀 막으시겠어요? 아 그거 배워요? 야 이거 진짜 찢으러 가시는구나 내 앞에 내 있네 난 내 굉장히 안 내려봐라 한 자리에 두 분씩 보셨을진 모르겠지만 영상이 하나가 뜬 리듬맨 대가 있어서 네 봤죠 대단하신 영상을 봤죠 개인적으로는 쇼미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걱정되는 게 저는 이제 아까 저도 이제 팀 내에서 랩을 하긴 하는데 아오 너의 낯선 향기에서 추억을 떠올려 바라보는 부드러운 눈빛이 내 심장을 울려 너무 이제는 떼탄 랩이 나오지 않을까요? 사실 저의 랩도 떼탄 랩입니다 아 그래요? 자본주의에 찌들어가지고 영웅이 사라져서 아 여기가 진짜 자본주의 랩이구나 네 진짜 자본주의는 요쪽이기 때문에 아 맞네 아무래도 떼탄 랩이라고 하시면 결이 좀 잘 맞지 않을까 진짜 쇼미 나가셔야겠네요 그러면은 대강적인 씨범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? 아 원 투 스티 포 앞에 있는 안내 근무자의 양다리바가 한다리개 두 분씩 한 번데 열 분이 더 머리 좋습니다 아 둔두르든두르듬 대박이다 이거 자작랩이에요? 아 자작랩은 아니고요 네 선배님이 계십니다 아 원래 오리지널 버전이 있고 네 요 전해져 내려오는 약간 디벨롭해서 네 그런 전래동화 같은 그런 느낌 그럼 가사지는 어딨어요? 아 가사지는 제 폰에 또 있죠 아 일단 에어드랍으로 제가 가사지는 아 좋습니다 이거 왜 이렇게 많아요? 사실은 뒤에 더 있습니다 사실은 뒤에 더 있는데 이게 다 가사예요 이걸 어떻게 해? 한번 그러면은 없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앞에 있는 안내 근무자의 안내를 받아 한자리 있는에서 들었어요? 있는에서 그 뜯음 처리 들으셨어요? 이거 쇼미 보고 있냐고 지금 앞에 있는 안내 근무자의 안내를 받아 한자리에 두 부 시 여긴 아마존 아마존 점점점점점점 아니 근데 진짜 정답 아니고 잘하네요 진짜로 진짜로 이게 하면서 현타가 오는데 아까 원 투 쓰리 포 앞에 있는 안내 근무자의 안내를 받아 한자리에 두 부 시 하 방금처럼 하면 전 불구덩이에요 물에 젖고 물만 맞네요 여기는 아마존 이거예요? 네 근데 진짜로 마음대로 하셔도 됩니다 약간 클럽 느낌으로 가잖아요? 나오지 않으니까 다 졌습니다 졌습니다 그럼 가보시죠 화이팅 화이팅 이렇게 또 어우 역시 잘 어울려 하하 화이팅 화이팅 쯔를들 여러분 안녕하세요 슈퍼주년은 영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오오오오오 화이팅 매어 매어 두 원 투 앞에 있는 안내 근무자의 안내를 받아 한자리에 두 부 시 한 보트 열 분으로 있었어 머리 쳤습니다 췄습니다! 신발!! 췄습니다! 양말까지 췄습니다! 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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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췄습니다! 어머니 신발 양말 다 다 췄습니다! 물에 적고 물만 맞는 여기는 아마존! 아마! 존조던존존 존존존 물에 적고 물만 맞는 여기는 아마존! 박수 한 번 주세요! 자! 여러분 감사합니다. 재밌게 놀다 오세요. 감사합니다. 이거 어렵네. 진짜로 손에 맘을 졌다. 1등은 고생하셨습니다. 고생 많으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우리 선배님들. 손님분들 반응 너무 좋아가지고. 잠깐만요. 바로 이렇게야? 그렇죠. 바로 졌습니다. 많이 안 졌으셨네요. 아직은 뭐 살아있어요. 좀 아쉬운데? 크게 맞았다. 신발 다 찾았다. 시원하네 근데. 온콜 떠드는 사람이 벌써 도착했습니다. 다 찾았어. 이런 날에 딱 하기 좋은. 그렇죠. 그래서 온몸이 젖는 아마존을 타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오 시원해. 지금 다 젖었어요 진짜로. 색깔이 아예 바뀌셨네. 엉덩이랑. 이쪽 그 속옷 이쪽 라인이 살짝 젖어있고. 약간 기술이 있나봐. 안 젖는 기술이 있나봐 약간. 안 젖는 자리를 알고 있는 거 같아. 사실은 안 젖는 기술이라고 할 건 없고요. 그냥 안 젖게 계속 이런 거 있으시면. 최대한 젖는 기술이 있나봐. 최대한 젖는 기술이 있나봐. 최대한 젖는 기술이 있나봐. 야 진짜 못 나왔다. 아 오늘 정말 너무 재밌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 아 진짜 제가 26년 만에 재방문한 이 자연농원. 두 자연농원. 현 에버랜드. 현 에버랜드. 뭐 잠깐 즐겼지만 너무 좋았어요. 네 진짜로. 오늘 즐기다 가셨다니 저희가 참 더 기쁘네요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그러면 저는 이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. 저희 티터남도 은영님과 함께해서 너무나 큰 영광이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다음에 티터남님 유튜브도 제가 한번 또 불러주시면. 아 정말요? 네 놀러 또 한 번 가. 월리스터님도 개선하면. 정말요? 네. 하죠. 가겠습니다. 안녕. 아 이거지. 이렇게. 이거 쇼미 나가야 돼요. 진짜. 이걸로 한번 나가봐. 정말. 이걸로. 야 이게. 어떤. 이런 이슈가 참 되겠네요. 왜냐면. 이게. 랩이 되게 맛있어. 하하하하.